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신비와 준희의 귀신합체 연구소. 신비야 오늘 합체할 귀신을 잡으러 가자. 랜트 맡겨. 난 지하국 대적. 내가 바로 어둠의 왕이다. 네 제가 바로 신비 아파트에 저주를 건 장본인 장도안입니다. 흑화된 고스트볼로 악기를 마음대로 소환하죠. 하리야! 두리야! 지금이야! 지하국 또한 특징. 4개의 팔을 가지고 있어 한 번에 4개의 마을과 저주를 내릴 수 있는 능력. 특히 원하는 장소를 지하세기로 만들고 흡수한 악기를 소환하여 적의 공격. 적의 의지를 꺾어 흑화시키는 정신 공격.